낚싯대에 뺐다 꼈다 하는 그런 흔적조차가 남질 않아요. 표면이 얼마나 단단한지.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일,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메타로얄 VS 시리즈라는 일이에요. 리람은 역시 시마노다이와죠. 이 양대산맥. 업계를 양분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지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료비의 메타로얄 VS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핸들은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핸들은 제가 개조를 한 거예요. 리오비라는 회사는 과거 70년대에 처음 시마노가 그랬던 것처럼 대기업의 경영다변화에 의해서 조구업계에 진출한 케이스입니다. 리오비라는 회사는 원래 전 세계 톱 레벨의 인류 다이캐스팅 업체입니다. 자동차 부품, 전자부품 등등 이런 거를 산업 부분에서 굉장히 유명한 큰 회사예요. 처음 조구업계에 진출해서는 당시에 최고 회사였던 올림픽 조구의 OEM을 한다거나 미국의 제브코와 협력 관계로 여러 가지 조구를 생산을 하다가 1975년부터 자사 브랜드로 조구 생산을 개시했어요. 그때 일본 내에서는 다이와가 약진을 하던 시대죠. 70년대 중간 거기 다이와에서 기술자들을 많이 스카우트를 해왔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료비를 키웠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 노력이 료비 발전에 큰 뒷받침이 됐다. 이런 소문은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료비 종합 조구 회사였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대에 들어와서 스피닝리드의 고급 모델들 경쟁 시대가 열리고 1995년도에 스텔라의 95년시 다이와는 토너먼트 제트 그리고 96년에 료비가 이 료를 내놓은 겁니다. 메타로얄 VS 1일은 1500, 2000, 3000, 3500 이렇게 4가지 모델이 있었습니다. 크기별로 지금 사이즈로 하면 2000번에서 4000번 2000번에서 5000번 사이즈라고 보면 됩니다. 합금 바디, 다이캐스팅 회사다 보니까 바디를 만드는 건 기술이 엄청 좋았죠. 기어도 만드는 건 초인류 기술로 만들었을 거예요. 일단 합금 바디가 아주 견고했고요. 드랙도 굉장히 고성능이었고 또 하나 경쟁 브랜드들하고는 구분되는 특수한 구조였어요. 안쪽에 기아 구조나 오실레이션 구조가 그렇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 일본에서는 바다루어 낚시 붐이 막 생겨날 때예요. 민물에서는 베스 낚시 붐, 바다루어 낚시 붐까지 다른 브랜드의 릴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료비가 내세우는 가장 특출난 거, 견고성이었습니다. 완전한 록솔리드, 료비는 내구성 료비의 가장 특이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구조예요. 특히 오실레이션 구조가 시마노의 웜기어 방식도 아니고 물론 이게 나오던 시대에는 다이와도 똑같이 웜기어 방식을 썼습니다. 금방 다이와는 S자 캔 방식으로 바꾸잖아요. 근데 이건 그 두 방식도 전혀 아닌 RFO 구조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로터리 플랫 오실레이션이라고요. 이거는 내 충격성, 내 만무성, 뛰어난 뭐 거의 불멸의 부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RFO 방식은 이 모델 이후로 료비의 모든 스피닝릴에 다 이 방식이 채용됩니다. 그래서 다른 메이커와 완전하게 구분이 돼요. 보셨지만 제가 20년도 넘게 사용했는데 이런 부분에 낚싯대 뺐다 꼈다 하는 그런 흔적조차가 남질 않아요. 표면이 얼마나 단단한지 드랙 성능 굉장히 좋고요. 조형률인데 그 다음에 메인샵부터 아주 굵고 이런게 료비 릴의 특징입니다. 튼튼한 거, 견고성. 이 당시만 해도 벌써 원웨이 베어링을 사용한 인피니티 스토퍼가 유행을 하기 시작한 때인데 이 릴은 왜 그런지 옛날 방식이 라체트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고장 날 일이 없죠. 원웨이 베어링 자체가 없으니까 역전 방지, 역전이 베어링이 고장 나서 현장에서 이상해지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유격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일반 라체트 방식은 이건 위아래로 라체트를 두 개를 넣어 가지고 유격이 이정도 밖에 발생을 안해요. 아주 견고성 우선이죠. 이것도 역시 그 다음에 핸들 접합부도 이중구조를 해서 원래는 이렇게 접이식 핸들은 달아서 좀 걸그덕 거리는데 20년 지났는데 전혀 여기엔 유격이 안 생겼어요. 이 접이식 핸들은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언젠가는 달겠죠. 오히려 이제 이 메인 드라이브 기아에 완전히 나사식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는 요즘 시마노 다이와 방식이면 참 좋은데 아마 이때는 이런게 유행이었으니까 이게 20년 넘게 진화해서 혹시 살아 남아 있다면 그런 식으로 바뀌었겠죠. 저는 이 리를 1999년? 2000년인가에 돌아와 샀어요. 처음엔 농어 루어 낚시용으로 그렇게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만 농어 낚시보다는 해외 가져가서 호주에 바라만디 낚시 파푸암베스 국내에서는 마라토에 방어죽잉에도 한번 사용을 했었고요. 최근에 사용한 건 재작년에 연평도 농어 낚시에 가지고 가서 미터급 두 마리를 다 1로 연속으로 낚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릴은 저는 이걸 3000번을 갖고 있습니다만 농어 낚시에는 좀 무겁고 방어죽잉의 상향에는 작고 좀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핸들 모양이 원래는 90년대 1일까지 고급에만 적용된다 하던 우드, 나무로 된 손잡이였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 무늬목을 잘라내고 제가 적당히 EVA를 씌웠는데 여기서 엉성합니다. 제가 20년도 넘게 사용을 했거든요. 막 굴렸는데 솔직히 표면에 흔한 상처 하나가 없어요. 이 뒤에 금속 캡에 상처는 좀 있습니다만 이 몸체에는 상처가 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해요. 내부도 뭐 이음이나 이상한 게 날 고장 날 때가 하나도 없어서 뒤를 열고 기름이나 조금 쳤나요. 유일하게 이 라인 롤러에 베어링은 한번 갈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열었을 때 로터가 좀 빡빡해지면 좋은데 로터 브레이크라고 그러잖아요. 로터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건 단점이에요. 그리고 이 표면에 기수도 안 나는 상처도 안 나는 이 견고함 때문인지 또 이 앞 안에 들어있는 RF 구조 때문인지 일단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제일 작은 1500이 290g이나 나가고요. 2310g 이게 350g 정도 나갑니다. 이 류비 메타로얄은 이런 견고함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이 RF 구조 같은 거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아쉽게도 낚시인들은 이런 기계공학적인 구조에는 별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잘 팔리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류비는 75년도에 조구사업을 런칭을 한 이후에 굉장히 광고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해요. 어느 정도 하냐면 공중파 TV에 아마 광고를 많이 내보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의 낚시인들이 그래서 다이와 시마노보다 류비가 더 큰 조구업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아무튼 류비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뭔가 다른 일을 생산하겠다 뭐 그래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다른 그런 스피닝릴 베이트 캐스팅릴이 계속 생산이 되었다면 조구업계의 또 하나의 축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기대는 했는데 시마노다이와 다르게 미국 시장으로 충분히 진출을 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부진의 원인이 되기 시작을 했다 라고들 말들을 합니다. 1980년대 말에 미국의 버클리 버클리방 류비가 같이 핀텍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그런데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90년대 들어와 가지고 좀 건실한 일들 특히 이게 96년에 이 메타로얄이 나오고 이게 99년까지 딱 4년 동안 이 메타로얄이 카다로그에 실리는데요. 그때가 류비의 전성시대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일본 내 베스 낚시 시장에 또 잘 적응이 될 것 같은 베이트 캐스팅 특이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마리우스라든가 익시오네라든가 스피닝 릴도 자우버 시리즈라든가 물론 바다루어 낚시용으로는 메타로얄 큰 메타로얄 휴싱 사파리 같은 것들 아주 견고하고 성능 좋고 시마노 다이와 보다는 좀 저렴한 그런 리를 내놓습니다. 근데 인기도 올라갔죠. 많이 근데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결국 2000년에 조구 사업을 일본의 유통회사인 조슈야에 양도해 버리고 물러납니다. 제가 료비의 카탈로그를 찾아보니까 세 권 아직 갖고 있더라고요. 안 버리는 게 마침 96년도 메타로얄이 나온 첫 등장한 96년도 카탈로그가 있고 그리고 메타로얄이 마지막으로 실렸던 99년도 카탈로그가 있어요. 이때만 보면 뭐 별별 거 다 있습니다. 당시에 날렸던 묘비의 릴들 그 다음에 낚싯대 각종 의류 어페럴 쪽 그 다음에 루어 어타맥 은어 낚시용품 기타 등등 갯바위 신발 선글라스에 소형 FRP 보트까지 다양한 종합조구 회사였습니다. 요건 2002년도 료비 카탈로그 이게 아마 료비 마지막 카탈로그였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는 벌써 요 뒤에 이렇게 보면 료비라고는 써 있는데 이거 같이 주식회사 료비가 아니라 주식회사 조슈아의 료비 브랜드 조구사업구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벌써 열어보면 그 좋았던 그 릴들은 많이 퇴색해 버린 상황입니다. 이때만 해도 중저가 릴들만 워낙 인기 많았던 재고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에 뭐 바다용 대형 피싱사파리라거나 료비에서 만들지 않은 다른 OEM으로 만든 릴들이라든가 그런 것들만 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메타로얄 시리즈 료비의 좋았던 스피닝릴은 2002년 카탈로그에는 없어요. 일전에 좀 존속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스피닝릴 그래가지고 마미아 OP의 에이펙스 시리즈를 소개해 드렸는데 존속했으면 좋았을 일 또 하나 이거는 실은 마미아 OP보다 1년 먼저 나온 료비의 메타로얄 VS 시리즈 였습니다. 1일도 없어지지 않고 25년간 진화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시마노타이와의 정말 좋은 경쟁 상대가 됐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해서 참 아쉽습니다. quantity 1 n 1 1 2 3